안녕하세요. 차가 아파서 서비스 센터에 들렀어요. 기린 인형이 귀여워요. 옆에 원숭이도 예쁘네요. 유련 서비스 센터 2층입니다. 바삭바삭한 버터 1층을 넣어요. 골고루는 컨셉으로 넣어요. 골고루는 물에 넣어요. 골고루는 그런거예요. 골고루는 컵루는 col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드바이저가 수리 과정을 영상으로 보내주었습니다. 잘 수리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유리원 서비스 센터 1층이에요. 이제 홀가분하게 점심 먹으러 갑니다. 유리원 서비스 센터에서 30분 차를 타고 쭈앙 돈까스로 왔어요. 12시쯤 왔는데 대기가 22팀이나 되네요. 3시간 정도 기다려야 해서 옆집 정원분식으로 일단 가보기로 했습니다. 귀여운 토끼가 떡하니 앉아있네요. 정원분식은 오픈이 11시에요. 초록문을 열고 정원분식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자마자 친절하게 안내해 주셨어요. 살이 추가했어요. 정원분식 내부 분위기에요. 테이블마다 이렇게 태블릿이 있어서 편하게 주문할 수 있어요. 안내도 이렇게 태블릿으로 해줍니다. 주문번호가 가끔씩 뜨네요. 그릇이 핑크의 토끼 모양입니다. 수명 완료 버튼 꾹! 너무 예쁘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치앙 돈가스 두 개 시켜서 하나는 빵, 하나는 밥으로 주문했어요. 육즙 팡팡 갈비 함박 스테이크는 남편 취향. 남편님이 생선가스도 먹고 싶다고 하네요. 한쪽에 이렇게 샐러드 코너가 있었어요. 콩샐러드와 샐러드 스프 등은 무한 리필이더라고요. 돈가스가 나왔는데 진짜 크네요. 나중에 알았는데 포장은 따로 안 해주시더라고요. 모짜렐라 샐러드 스테이크는 남편이 있습니다. 이렇게 샐러드 스테이크는 남편이 있고, 뭐라고 하면은 이렇게 샐러드 스테이크가 빠졌어요. 그리고 파티스테이크는 모짜렐라 샐러드 스테이크가 빠졌어요. 롤 스테이크가 빠졌어요. 너무 맛있게 샐러드 스테이크가 빠졌어요. 이제 샐러드 스테이크는 마찬가지로 하신다고 생각해보니까요. 정답은 안되면? 기름을 빼고 계란하고 돈가스 한입, 마카로니 한입, 꼬르츠 과일 한입, 내가 좋아하는 양배추 샐러드도 한입. 너무 배불렀지만 그래도 맛있었어요. 가게 내부는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먹기 딱 괜찮더라구요. 아까 열심히 포장한 음식 들고 이제 가려구요. 열려라 참깨. 집에 가자. 집에 가는 길 포부가 쏟아졌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